아 봐봐, 아쉽다 안 먹었어? 이 시간에 먹으면 그냥 야시라니? 아 근데 제니아타가 인터페이스 이렇게 바뀐 건 되게 편해서 좋다 이렇게 멀리 있을 때 힐벤을 딱 치는 게 있긴 그러면은 이제 이 힐막 아 나 힐벤 온다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럴 수도 있어 어 나 잔다 안 잔다 몸이 아픈 거 나 일한다 1 2 3 나 궁 있다 왈풍처럼 휩산다 뒤로 빠져 여기 내 나야 둘 다 빠져 히 다이쒸 애쉬 나 겐지를 보고 붙였는데 왜 아나들 붙였는데 저 미칸정 겐지한테 이제 에임 한게 아나가 뛰어졌다 아나한테 어 싸지 이겼다 흐흐흫 1대 0 따빰 아 근데 확실히 나타나는거잖아 이들 난 입하느라고 마파나야 돼 남 모이라 할거야 정목이야 아우 정목 보니까 계속 그 그 뭐지 오버워치 하기전에는 그 뭐냐 대거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다 아 이거 진짜 매번 할때마다 느끼는데 노트북으로 내가 스피드 이거부터 해봐 노는게 아 D에 에텍에 있다 왼이 나 맞아둔다 아 That 아 아 아 너도 피하고 아, 나 우리 팀. 아, 쉿. 나 앞으로 갈래. 힐 밴드 안 했다. 여기 힐 없네. 여기 힐 없네. 나 공했다. 깨웠다. 차가웠다. 아, 왜 쉿이 안 때렸지? 이 형이 가운데 맞춰야지. 아이씨. 내 구슬 어디가? 위도우 나왔다. 빼냐고, 우리. 아이씨. 여기 싸우지. 나 될게. 오케이. 이 갱지가 포기하는데? 음. 이 갱지가? 응. 포기. 이빨. 진. 으쩌윽. 폭렉. 아이고, 어디가? 넌 포기할 만하지. 으흐흫흐흐흐흐흐흫. 안 나온다. 헤엣. 에휴, 나온다. 진짜 완벽한. 아이고,ो 발공. 잘라라. 헤엣. 뭐야, 얘네만 계속 맞아주고 있었어? 아, 맞다. 매크란은 계속 맞아주고 있었어? 아, 하, 하. 꿀잼이구만. 아, 좋아. 여어. 역시나 야타보다는 몰다. 몰일까? 마무리까지 완벽하네. 탑.